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, I promise you this I'll send you all my love Every day 안녕하세요. 마니또에게 덕담 한마디에 참여하게 된 하종민입니다. 저의 마니또는 누구냐 하면 와보쇽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된 존재 이경숙쌤입니다. 경숙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요. 그분들의 심사평에 의해서 매우 잘함, 그 다음에 잘함, 보통 노력요함이라는 항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. 경숙쌤에 대한 평가 저도 지금 떨리는데요. 무엇이 나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 네,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잘함입니다. 경숙쌤, 정말 대단하십니다. 경숙쌤께서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2017년 경숙쌤에게는 거의 암벽타기와도 같은 거친 어떤 한 해였는데요. 예를 들어서 촬영, 편집, 진행, 그리고 간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느라고 많이 힘드셨습니다. 아, 저라면 저는 그렇게 절대 잘할 것 같아요. 아,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. 너무 많았는데 아,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제일 좋은 건 2017년처럼 그렇게 거의 암벽타기는 아니지만 아, 고속질주하는 그런 경숙쌤 기대하겠습니다. 아, 경숙쌤 2018년도에는 행복이 소복소복 쌓여서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즐겠습니다. 경숙쌤 화이팅! 우! 여러분 밖 patro 하는 rik